손현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부각받기 시작한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역시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초로 돌아가서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종목,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업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업종을 고르신 거예요? 네, 확실히 저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 배틀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델리 개장 방송 나올 때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작년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 된 다음에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투자분들께서 사실 큰 변동성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 매수자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면서 개의 수사분들께서 관심을 못 가셨다고 한다면 약 이틀 전부터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문은 전력 설비가 만들어졌다고 판단됩니다. AI 반도체가 상황을 하면서 그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원전이 나온 다음에 원전과 반도체가 수출 지표가 발표될 때 그 안에 조선 쪽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력 설비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뷰가 있으면서 이제 수출 동향이 나왔을 때 그때 원전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수출 후조, 조선 후조가 나오면서 우리가 원전이랑 AI 소프트웨어, 전력 설비, 2차 전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도 조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도 많습니다. 일단 2월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 수주가 중금을 제쳤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LNG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선박 부분에서 절대치는 중국인 1위지만 약간 저가형 선박을 제외하고 LNG선처럼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조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죠. 이 조선이 도크가 증가 없이 3년치, 4년치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일단 HD 현대가 포문을 열어주었고 네이버와의 어떤 조선 해운에 대해서 AI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실적 기반만 뿐이 아니라 성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기반으로 거래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을 봐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주를 투자하기 위해서 종목을 골라봐야 되는데 사실 조선주는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 작년에는 수주 이야기 계속 나올 때 텐베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안 움직이니까 답답합니다. 트레이딩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우선 제가 묵직한 종목 하나,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하나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기자지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중에서도 PBR을 볼 수도 있고요. 실적 추이를 볼 수도 있고 시가총액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LNG선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가장 강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삼성 중공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조선해양 부분 토목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조선해양 사업 부분에서는 LNG선이나 원유 운반선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NG선과 원유 운반선이 최근에 러우 사태나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섹터입니다. 같은 대수를 팔았을 때 실적 개선 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뉴스가 나온 게 포티넷이 삼성 중공업과 해양 선박 관련해서 보안 분야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경로 설정, 그다음에 선박 관리들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된다고 한다면 다순하게 조선업을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섹터의 모멘터를 얻는다고 한다면 삼성 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 충당금 비중 감소로 이익 개선이 전망되는데 우리가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철강 원자재를 미리 2, 3년 치를 산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 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증권계 통해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철강 원자재나 후판 가격이 왔을 때는 삼성 중공업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영상을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단기적인 차이점은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매수한 금액의 거의 1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 위치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박스권 움직임 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 동성화인텍입니다. 삼성 중공업과 LNG선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짝꿍처럼 따라가는 한국화본과 양대산맹인 종목이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선의 필수인 초존본행제 냉매가스 전문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분기에 매출 채권 증가가 확인됐지만 올해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물건은 미리 주지만 대금은 일단 계약금 받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산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이 매출 채권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 채권이 깎인다는 것은 동성화인텍이 떼먹히지 않고 잘 받아낸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하나오션과 9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본행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주가 계속되면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설로 인해서 실적 선망이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수주를 내가 캐파 증설 없이 그냥 쳐내기만 하면 실적이 유지가 될 건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190억 원을 들여서 추가 증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설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 실적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41.88인데 12개월 선행 퍼가 10.59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 매도 갖고 있는데 올해 실적 봤을 때 저평가 매도 더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비슷합니다. 어제 삼성 중고업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지만 오늘 외국인 단기 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1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위가 유지되지 않을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중고업과 동성화인텍 두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반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반종민 소장님은 조선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하나오션 보고요.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아주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 밴드를 잘 정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죄송합니다. LNG선 해양 플란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작년에 1조 4천억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발행가액에 대해서도 16,730원이고 현재 프리미엄을 따졌을 때는 약간 좀 높기는 하거든요. 높기는 하지만 실제 발행을 했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달마다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청약률이 1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유상자를 발행을 했을 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 하나오션도 이러한 같은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7일 때는 하나 드릴링에 대해서 신규 상표 등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시추선과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해서 진짜 유전이 나온다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하나오션을 좀 가져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통해서 2만 8천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3만 원대 다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만 원대 초반 그리고 3만 원대 사이 때를 박스권으로 좀 누리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적금식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전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 시추라든지 방산 쪽에도 사업을 펼치고 있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오션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